2020년, 스포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에 전 세계가 당황할 때, 스포츠는 한 발짝 먼저 일상에 돌아왔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선수들은 온갖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올해 유독 거침없이 달렸던 전 세계 스포츠 리그와 선수들, 그들이 2020년 어떤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인간세 아르망 디플랑티스는 6m15를 날아 26년 만에 장대 높이뛰기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세계 육상연맹은 2월에 실내 경기장 기록도 깨뜨린 아르망을 2020년 올해의 육상선수로 선정합니다. 한편 타임즈는 올해의 운동선수로 르브론 제임스를 뽑았습니다. 킹 제임스는 2020 NBA 챔피언 트로피와 파이널 MVP를 거머쥐며 역대 최초로 세계팀에서 파이널 MVP를 차지한 선수로 즉위합니다. 또 개인통산 16번째 올 NBA팀의 이름을 올리며 코비 브라이언트, 팀 던컨, 카림 압둘자바를 넘어 올 NBA팀 최다 선정 기록을 달성합니다. 르브론의 명성은 코트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7월에 그의 루키 카드가 약 22억 원에 거래되면서 스포츠 카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웁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마이크 트라우 루키 카드가 47억 원에 낙찰되면서 역대 최고가 타이틀을 낚아채갑니다. 트라우 루키 카드처럼 올해의 메이저리그에는 큼직한 기록들로 가득했는데요. 애틀란타는 한 경기 29점을 올리며 91년 만에 내셔널리그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웠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지안카를로 스탠튼이 5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역대 최초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커션은 207번째 삼진을 잡으며 포스트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 포스트 시즌 18연패라는 새로운 굴욕의 역사를 장식한 미네소타도 있었습니다. 지구반대편 KBO에서는 한 아이글스가 정규 시즌 18연패를 당하며 KBO 최다 연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다행히도 다음 경기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며 불명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반면 기록택, 박용택 선수는 통산 2236경기에 출장하고 2504개의 안타를 치며 KBO 최다 출장, 최다 안타라는 새로운 지표를 남기고 명예롭게 필드를 떠났습니다. 테니스 코트 특히 클레이 코트에서도 베테랑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흑신나달은 프랑스 오픈을 제패하면서 메이저 대회 20회 우승으로 로조 페더러의 최다 기록과 타일을 이뤘습니다. 잔디밭에서는 더스틴 존슨이 2020년 내내 세계 랭킹 1위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11월 마스터스에서 무려 20 언더파를 기록하며 마스터스 역대 최소타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경기에서 임성재 선수는 공동 2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 마스터스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손흥민도 7월 아스날 경기에서 한골 한도움을 기록하며 EPL 단일 시즌의 10십클럽을 기록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로 등극합니다. 벌리전 70m 질주골로 올해의 골 푸스카스상을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은 30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EPL 우승에 한을 풀었고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만 644골을 넣으며 펠레의 단일클럽 최다 골 기록을 깼습니다. UFC는 5월 11일 UFC 249를 개최하며 미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제기한 스포츠 단체가 됩니다. 11월 22일 방어전을 치른 플라이급 챔피언 데이비슨 피게레도는 불과 21일 만에 옥타곤에 돌아오며 역대 최단기간 챔피언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함자트 치마이프는 7월 데뷔전 승리 후 10일 만에 돌아와 상대를 때려눕히며 역대 최단기간 2연승을 달성합니다. 2020년 NFL 키워드는 단연코 쿼터백일 것입니다. 패트릭 마움스는 10년간 6천억원 전세계 스포츠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습니다. 43살의 톰 브레이디는 327번째 경기에 나서며 쿼터백일 역사상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베이커 메이필드는 70야드 패스를 던지며 역대 가장 긴 패스를 기록합니다. 캠 뉴튼은 1분 동안 한 손으로 무려 51개의 패스를 잡아내는 뜬금없는 재능을 선보이며 기네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동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구영애 선수가 생애 첫 NFL 올스타로 뽑히며 국내 팬들을 설레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속도 좀 내볼까요? 루이스 해밀턴은 개인통상 92승을 달성하고 전설 미아엘 슈마어를 넘어 그랑프리 역대 최다 우승자로 우뚝 섭니다. 담원은 2020 롤드컵에서 우승하며 3년 만에 소환사 컵을 한국에 가져오는데요. 결승전에서 시청자 4595만 명을 소환하며 롤드컵 역대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합니다. 왕자의 게임 거사는 501키로 데드리프트에 성공하며 스트롱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70키로 남짓한 62살의 노인은 8시간 15분 15초 동안 플랭크를 하며 기네스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드레셀은 100m 접영에서 48초벽을 돌파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불과 40분 만에 50m 자유형에서 자신의 신기록을 경신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김연경의 가세로 어후흥이라는 유행어를 낳은 흥국생명은 14연승을 이어가며 최다연승 타이 기록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 기록 보유팀 GS 칼텍스가 신기록을 저지하며 브이리그의 새로운 천적관계 탄생을 알렸습니다. 나이키는 공식 온오프라인 몰의 매출 비중을 높이며 수익성을 개선했고 수시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에어조던 1은 소도비지에서 6억 9천만원에 낙찰되면서 신발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육상연맹은 마라토나 밑창 최대 두께를 40mm로 정하며 기술 도핑 논란을 잠재웠고 새로운 측량법으로 에베레스트는 86cm 높아져 해발 8848m로 신장을 업데이트합니다. BLM 운동으로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계 스포츠는 저마다의 행동으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니구르 리그를 메이저리그 역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 타자 기록은 1941년 테드 윌리엄스에서 1943년 조시 깁슨으로 변경됐습니다. NHL 2020 드래프트에서는 퀸튼 바이필드가 1라운드 두 번째로 뽑히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에 드래프트된 흑인 하키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리스는 북미 스포츠 최초로 여성 GM 김응을 선임했고 NCAA 최상위 무대에서는 샤라플러가 여성 최초로 경기에 출전하며 성별의 장벽을 허물기도 했습니다. 막상 정리하고 보니 팬데믹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수많은 기록이 스포츠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전세계가 당황해하며 숨고르기를 할 때 스포츠는 가장 먼저 일상에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표로 자리 잡은 스포츠 미그와 선수는 오늘도 경기를 이끌어가며 우리에게 일상이 머지않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올 한해 비욘드 스포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